파키스탄 30대 남성이 영국 전역에서 폭동을 유발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프리랜서 웹 개발자인 이 남성은 파키스탄의 한 뉴스 채널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면서 영국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습니다. 남성은 영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상자를 낸 남성이 이슬람 교도인 것처럼 꾸몄으며 영국 내 모스크 등에서는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. 외신은 실제 용의자가 영국인이었으며 남성이 퍼뜨린 이름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전했습니다. 남성은 영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. 남성은 영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.